적당히 고통을 주면서 효율적인 미션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청룡사랑 갈까요? 아 청룡사랑 미션? 아 뭐 나야 괜찮지 방종까지 청룡으로 타로 잡다가 레어 뜨면 10장? 그래서 청룡으로 타로 잡다가 레어 나오면 10억이라고? 레어가 그러면은 타로 잡다가 레어라고? 안 준다는 마인드 아닌가요? 미션 걸어드릴게요 사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타로가 별로인 게 경험치가 너무 적거든 청룡사냥 플러스 레어 득템 시 10장 무조건 타로인 거죠 아 레어 먹으면 따로 10장 드릴 거임? 아 그럼 이거는 청룡사냥 5시간동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쉽지 청룡사냥 5시간동안 정도야 쉽겠지 잠깐만 커피 좀 들고 올게요 커피 청룡으로 잡을만한 공중봅이 근데 없어요 잠깐만 나 발석어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근데 발석 없으니까 안 되나? 안 되나? 잠깐만 아 난 뭔가 상관우스로 타oco 아.. 발 섞어 들고 가야겠다 어? 없어도 잡히는데? 야차가 다 잡는데 근데? 내려가서 세팅 다시 하고 올게 아르준아 발 섞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3번 2번 5번 5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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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 9번 8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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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10번 우와 딜 이거 죽네 세다니깐 이제 문제는 몹을 얼마나 잘 클릭하느냐의 싸움이야 봐봐 세팅하면은 잘 잡잖아 청룡도 죽나 세요 이게 우와 딜 봐 20초 컷 20초 컷 두 부대 20초 컷 와 템 죽나 아마테라스처럼 다 생겼는데 타울의 의복 조각 아이템 다 왜 이렇게 아마테라스처럼 생겼냐 아이템 못 드셨어요? 네 아이템 못 드셨어요 잡은지 지금 19이나 됐는데 템이 0 안나오네요 이정도 잡았으면 이제 떠야되는게 사실상 강호의 도리인데 지랄하구 새벽되면 새벽반 떠 거긴 사람이 안줄어들지 아 그래? 오른쪽은 태반을 주고요 왼쪽은 왼쪽몹은 그... 뭐더라? 태반을 안줘 태반을 안주고 다른템을 주는데 그 템이 준나 구져요 그 템이 뭐더라? 타루 왜 이렇게 전쟁이 심해? 백보섭이잖아요 아마테라스 요대가 10억이 넘어가지고 청룡사냥 할만하냐고요? 레어가 뜬다면 할만할텐데 원래 타루는 경험치 때문에 오는데는 아니고 레어템 하나보고 오는데 가지고 사냥한다기보다는 그냥 노가다를 뛴다고 해야되나? 약간 그런 느낌? 운 좋으면 레어 하나 뜨지 않을까요? 그렇지 운 좋으면 뜨겠죠 뭐... 뭐 그거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운 좋으면 장건에서 저도 장건에 보물상자 장건에 저기 뭐야 장건반지를 먹었겠지 운이 좋았다면 철빈님 정도면 방종전에 요대 하나 드실거임 뒤돌아서 보고하는데 8시 30분동안 룰렛 시켜주겠어요 아... 진짜요? 이슈리닝 대-룰렛 기타즈 오 로백클님 감사합니다 핫 아... 11억 감사합니다 야 오늘 뭐 이거 달달하구만 야 개꿀이야 지금 사냥 한 시간 했냐? 한.. 한 시간도 안했는데 먹었어 아 왠지 오늘 운이 좋더라 아 기뻐띠 8시 29분 미션 상응권 예쓰 예쓰 어 변화만 누구 껴주지? 변화만 파밍 해가지고 변화만 껴줘야겠다 지금 당장 껴줄 애가 없긴 없다 미션 상응권 사냥 아 나 청년사냥 더 해도 괜찮아요 아 너무 달다 어? 야 한 시간 컨댓네 이거 누구 껴주지? 발사도 껴줄까? 오늘 타루 얼마나 잡았니? 타루 저 한 시간.. 한 시간 잡았어요 한 시간 아 물론 시급으로 따지면 대박이지만 맨날 그렇게 보나? 아아 9월 말일까지 주작기 주작손 먹기 미션 선입합니다 실패 시에 10월로 밀리면서 레어 플러스 1 오아 컨텐 직권 액속해 주세요 캐러 가자 주작기 주작손 캐러 가자 오늘 그냥 레어만 캐자 어 느낌 왔을 때 캐는게 낫겠다 너무 많은 좋아 결국엔 경위로